다음은 골프장의 이름이 뭐야? 휴가크릭? 이름 좀 귀엽네 맞지? 응 골프장 이름이 뭐야? 잠시만 깜짝 놀랐어요 여기로 왔어 이거 해야해 후에 찹! 후에 찹! 손잡이 쪽으로 나와야 해 손잡이 쪽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줄이고 여기 걸어서 안 떨어지게 안 돼? 손잡이 해 알겠어 하이하이 자 여기도 괜찮지? 아 예쁘다 나카트 운전하는 손님 처음 봐 저기 파워풀 하시네요 자 천차에 찍은 데 앞에 있음이 있으니까 여기에요? 한 몇 시이야 지금? 지금 4시 52분 나 이렇게 카메라로 하는거지? 나 짜잔 나 이제 좀 가르치고 아 또 아 또 아 또 으 곰. 일로 가요~! 너무 좋으으으으읍 드세요 어머 좀 뒤로 조금만 뒤로 됐으 다시 머리 들었지 아예 좋아 좋았어 대박사건 대박사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